...법의 흐름이 절 감싸고 있어요. 어둠을 몰아내, 성역을 구해낸다. 가자! 아니 이게 누구야? 이렇게 다시 만나더니 참! 이럴 때가 아니죠. 새로운 적이 성역을 오염시켰습니다. 우리는 적을 물리치고 성역을 정화해야 하고, 설마 이동하는 것 정도는 있지 않았겠지? 혹시 몰라, 내 친절하게 표시해놓았으니 빛을 찾아가시오. 처음 나타난 중, 이런 우습관스러운 놈들이란... 녹슬지 않은 것 같고, 하지만 이런 잔챙이들은 나도 해치울 수 있지. 이번에 좀 더 강한 놈들이 덤비는, 저놈들을 물리치면 실력을 인정하지. 오, 멋진 실력이야. 탁탁! 타닥탁! 이 리듬을 여러분 기억하시오. 정치가 있는 건가? 난 더 빨리 열어주지. 이번 전투에 필요한 것은 이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반격이야. 감각을 떠올려, 정확한 타이밍으로 반격해보시오.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오. 훌륭하오. 반격은 조금 어렵지만 전투를 뒤집을 수 있으니 익혀주시오. 근처에 す게 부숴버리겠다. 좋아! 모두 부숴버리겠다! 스킬 버튼을 사용하면 많은 적을 쉽게 무찔를 수 있게 조합을 받아! 그, 그럴까요? 부수면! 연력군, 복수의 시간이다! 막힌 길을 열려면 적을 제압해서 조종해야 합니다. 적을 제압해서 조종해야 합니다. 마무리하죠! 모두의 힘, 어둠을 몰아내자! 저, 저 괴물이 성역을 오염시켰어! 모두의 힘을 모아 거대한 속을 물리치시오! 모두의 힘을 모아내자! 더는 다가가! 우리의 힘을 모아내자! 그는 다가가! 아, 그냥 도가! 나의 힘을 모아내자! NAAAHHHHHHHHH!!! 가족들의 복수 꼭 이루고 말겠어 계산상 제 힘은 한계가 없어요 최강은 곧 내 이름이다 가슴속 눈물도 멈출 날이 오겠지 정의의 검을 들어라 제 운명은 제 것이에요 뭐? 준비 정돈 해야... 나설 시간인가?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? 제 뜻대로 운명을 움직일 거야 정답을 고르셨어요 정의의 검을 뽑아라 내가 악을 멸하는 검이 크리스로 그녀의 도전 난 루에모스 출신일세 알프리드님을 모시던 부관이었지 포트는 내 후임이었다 나와 형제 같은 사이였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저 환영은 누구지? 알프리즈님의 행방을 알려주는 걸까? 일단 따라가세 라일이 날아간 방향과도 일치해 내 선고를 받아라! 피키세요 얌전히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후 후 후 후 운명은 각자의 개니가 자네를 믿고 있네 중대한 사항이 있어 어둡을 몰아내자 정의의 검을 뽑고 가족 당연한 선택이에요 성열의 꽃을 피워볼까 끝까지 따라간다 보리스의 시작 이 늙은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동아리 죽였어 죽인 거야 저 악마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하다니 하지만 라헬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군 이 기회를 살리도록 하세 이 길이 여기에 도전의 무협이야! 폭발하라! 지켜보십시오! 살려주지 않아! 선구하라! 심판의 탓들이여! 지켜보십시오! 지켜보십시오! 용서할 수 없어! 지켜보십시오! 전하라! 말 좀 주세요! 놓칠 수 없지! 보스의 시작! 선고하라! 심판의 탓들이여! 살려주지 않아! 끝까지 따라간다! 슈! 야! 슈! 슈! 하이! 체마 백성 하아악! 상속하라! 심판의 탓수리아! 맹군의 결과야. 침대전의 다행이라. 상속하라. 반대전의 독자는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상속하라. 사라진 범죄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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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해 주기까지 왠지 소름 돋는 건 불길한 기분이 되네 조심하게 멈춰 너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? 엑소 1, 2, 2, 1, 2, 1 3, 2, 2, 2, 1 그리ibe 발리굴라?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건가? 넌 늙은이나 잘 처리해 연결됐다 이제 친구에게 보내줄게 어둠을 베어버리지 심한 탈라리오 나, 난 아니야 다 칼리굴라의 계획이야 그가 우리에게 조시를 넘겼다고 지금 중 그의 손을 영준으로 이건 경고에 불과해 이건 경고에 불과해 와이엇, 훌륭하군 자네 제 운명은 다른 영혼과의 전투입니다 실력을 확인하십시오 진급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? 당신이 부럽습니다 모든 일은 계산이 가능해요 제때 때때로 운명을 움직일 거예요 뭐, 준비 정돈 해야겠죠 나설 시간인가? 더 강해질 것은 집중할 시간인가? 더 강해질 것은 집중할 시간인가? 전투 준비 암살 준비 완료 뭐, 준비 정돈 해야겠죠 뭐, 준비 정돈 해야겠죠 음 제 운명은 제 것이에요 제 운명은 제 것이에요 무존 구존순 그.. 근무중이.. 당신은 저의 새로운 영웅입니다 각오가 필요하네 자네를 믿고 있네 자네 부탁이 있네 과일 각오가 필요하네 자네는 엘리시 중대한 프라이 기상상 제 힘은 한계가 없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나설 시간인가 전투 준비 뭐, 준비 정돈 해야겠죠 모든 일은 계산이 가능해요